휘미선 씨는 그냥 똑같이 먹어요? 물론 어제도 장을 봤어요 생선 똑같이 다 샀고 고등어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또 고등어 등 푸른 생선 많이 먹으면 좋다 그래서 여전히 많이 먹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먹긴 먹는데 국내사만 먹습니다 원래부터 근데 방사능이 계속 축척돼요 이게 먹이 사슬이 있잖아요 사람이 먹이 사슬의 꼭대기잖아요 꼭대기에 있으면 이 농축이 돼가지고 근데 그렇게 사실 따지면 육류도 못 먹어요 사실 왜냐하면 바닷물이 또 하늘로 가서 비가 돼서 내리고 그래서 또 풀 가장 확률적으로 조금 이제 안전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그러는 건데 너무 괴담이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괴담은 괴담일 뿐 사실 오늘 뉴스에 나왔죠 동해, 남해, 서해 다 검사를 해봤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일단 8개 현인가 저희가 수입을 안 하기로 했잖아요 8개 현에서 그거 좀 믿음직스러운 근데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일본에 잠깐 갔다 왔어요 누가 이제 같이 가지고 시간이 남아가지고 머리 씻기고 갔다 왔는데 간다고 그러니까 뭐 집에서도 날리고 왜 가냐고 그러는 거야 하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성질을 냈어요 아니 가는데 돈 한 푼 한 점에서 왜 자꾸 뭐라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하도 그러니까 아 그럼 가기 전에 그래 내가 저기 회 이런 거는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고기만 좀 먹어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거기 가니까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들 보시면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먹고 왔는데 근데 뭐 저는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먹어요 저는 이모님 두 분이 다 일본에서 한 30년 사신 분입니다 지금 한 분이 집에 와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명란젓 일본 명란젓이 좀 맛있거든요 그거를 매번 오실 때마다 싸다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 사가지고 갈까? 이러면 제가 선뜻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족이 피부치가 일본에 사는데 저만 혼자 안전하게 살겠다고 그걸 안 먹는 것도 되게 웃기잖아요 그쵸 근데도 이게 입 밖으로 잘 안 나오고 시샤모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것도 좀 근데 이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좀 있지만 일본에서도 이 파가 있대요 얘기를 들어보면 안전파 의심파가 있어서 대립이 되게 심하대요 예를 들어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도 이 조개가 어디 산이냐 이게 어디 산이냐 이렇게 따지는 엄마들이 있으면 뒤에서 계속 그걸 가지고 비아냥거리는 젊은이들이 있고 대립이 좀 심하고 이게 분명 나라에서 좀 믿음을 주면 어느 정도를 확실하게 해주면 이런 게 좀 덜해질 텐데 지금은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방청 오신 관객분들 다들 제가 볼 때는 대학생분들인 것 같은데 나는 뭐 똑같이 먹는다 하는 분 나는 사실 똑같이 먹는다 손 들어보세요 똑같이 먹는다 자 손 내리고 나는 좀 줄였거나 안 먹는다 예전보다 확실히 덜 먹거나 비슷비슷하네요 오 비슷비슷해요 47대 53이었어요 지금 아 아니 근데 생각보다 저는 훨씬 더 이쪽이 많을 줄 알았거든요 왜요? 왜냐면 이게 정말 심각하니까 지금 약간 이거는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먹이 사슬에 계속 농축이 되잖아요 2, 30년 후쯤에는 진짜로 이게 고질라가 진짜 나올 수도 있는 얘기예요 고질라가 나온다고요? 그럼요 이게 고질라가 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고질라가 어떻게 탄생되는지 아세요? 아세요? 아니 어떻게 탄생하니까 얘기해보세요 아니에요 고질라가 저 알아요 그러니까 그만합시다 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우씨처럼 지우씨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런 괴담 이런 거 믿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 근거 모를 이 팝 편의 정보가 너무 많은 거잖아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게 근데 이런 거는 원래 기관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면 좋잖아요 줘야 돼 우리가 뭘 알아 그래서 사실은 뭐 있잖아요 뉴스에 나오는데 그렇죠 우리들이 뭐 크게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잘못된 정보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그중에 하나가 요도 먹으면 방사능이 예방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아무 소용이 없대요 이게 방사능을 예방하려면 김밥 김 아시죠? 그거를 1,850장 정도로 먹어야 된대요 근데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 300평짜리 집 바닥에 쫙 펼쳐놓은 양을 매일 근데 그것도 피폭 직전이라 바로 직후에 먹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거랑 그다음에 또 지윤 씨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우리나라 이제 그네에 물고기가 왔다 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전화를 해봤어요 실제로 그래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전화를 했는데 일주일에 2회 연근에서는 일주일에 검사를 하는데 동해, 남해, 서해 다 괜찮고요 여러 파편 중에서도 확실한 거는 우리나라 그네에서 잡히는 물고기는 괜찮다 가까운 쪽에서 네 이거는 네 그래요 뭐 뭐 사실 김부라 씨도 뭐 좀 좀 좀 감사합니다.